5위 2위 3위 4위 2위 4위 5위 4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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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여기 어딘가요? 여기 고양 체육관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곳 아닌가요? 아윗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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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분위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왔을까요? 자 딱 봐도 운동을 할 것 같은데요 백혜 백혜를 축하합니다 백혜가 축하하고 있네요 지금 옷 보세요 지금 다 등 돌아보세요 오오오 휴지 막 날리고 막 기억나? 아 맞아 이거 먹으려고 야 그게 입술 찢기 아니였냐? 입술 벌리기야 휴지 날리는 그거 아니에요? 정확히 기억나요 쩔어 할 때 쩔어 달방 스케일이 많이 커졌다 카메라가 많아지 근데 카메라 이렇게 많이 추다녔어 그니까 카메라 많아지고 뭐 카메라 두대였잖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시청해주신 우리 아미분들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뭐하나요? 금이요? 뭐 이런거 아니죠? 세상에는 세계에 중요한 금이 있다 그쵸 소금 소금 황금 그리고 바로 지금 지금 그 금 아니죠? 저번에 달고나 편에서도 금 준다 했잖아요 금 준다고 해놓고서 그 달고나 황금 그 그거 그 그거 좋죠 한번 가봅시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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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윗동만 날라갈 것 같은데 거의 뚜껑 뚜껑 쓰고 있죠? 아유 야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여러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거 또 여기 적치가 있습니다 큰 행사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잡고 하거든요 이런거 잘 썰 자신 있어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정국아 여기 썰고 그래 그렇지 정국이 잘 써네 응 여기 썰고 여기 썰고 여기 썰고 여기 썰고 1 여기 썰자 어우 야 떡이라서 냄새가 달콤하네 어? 오 야 써니까 떡 냄새가 확 올라온다 정확히 7등분 딱 해주라고 오케이 자 정국아 믿고 있어 아 카메라 등 아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정국 백회창인데 아직도 카메라를 등지고 있단 말이야 왜 이렇게 감이 없어? 아 답답하다 자 뭐야 오 금떡이 뭐야 오 떡이네 맛있어요? 맛있다 자 맛있게 시식을 좀 합시다 자 이렇게 7등을 잘랐습니다 아 이거 치즈네 까망베르 까망베르 아 치즈떡이야? 응 위에 이거 뭐라고 하지? 부드러운 거? 앙금 앙금 색깔이 돼요? 아 앙금이구나 우리 사장님 앙금을 이제 풀도록 하자 우리 사랑하는 리더 형님 떡도 먹겠다 진짜 저의 앙금을 받아주시겠어요? 어 안 받을래요 사실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100개까지 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 처음 시작할 거 근데 달래다가 말 줄 알았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진작에 제약한 줄 알았어 뭐 사실 달래와 방탄이 잘 된 이유는 뭐 팬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어쩌나 보니까 이렇게 체육방도 환상하고 저기 습관성이 생기고 참 이게 이 사람이 달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아 웃음 타율이 좀 좋아요 달래와 방탄이 빵빵 생긴다고 빵빵 그거 다 요즘 편집자들의 힘이에요 맞아 요새는 플레이어보다 편집자들 롤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편집자분들이 더 크게 크대 자 자하자찬을 끝냈고 자 이제 우리 뭐 하면 되나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합시다 공평하게 오케이 이거 합시다 이거 아 다 내려? 귀 귀 응 귀에 자 정답 맞출 때 바로 가나요? 이런 과거에 대한 거 약한데 대박 달래와 방탄이 첫 방송을 한 날짜는 언제일까요? 어 뭐야 연도까지 말해야 돼요? 방탄아 날짜 말해야 돼요 2015년 4월 13일 아 왜 나 안 빌냐? 2015년 6월 17일 아 왜 나 안 빌냐? 2015년 6월 13일 2015년 6월 13일 아니야? 그거는 아닙니다 아 그래? 눌렀던 분들은 기회가 아 진짜? 아니 그걸 왜 이래?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난 못하지 다시 이거 편집하고 다시 이걸 처음 처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 다시 처음으로 이거 눌러야 돼 10초 안에 가요? 첫 2016년 6월 13일 15년은 맞아요 15인데? 아 그래요? 2015년 5월 1일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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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쌓이는 거잖아 10월 1일은 바로인가 보다 2015년 8월 13일 오케이 2015년 8월 1일 오케이 2015년 8월 1일 예스 정말 떠먹여줘야지 아는구나 2015년 8월 1일 2015년 8월 1일 두 번째 문제야 에피소드 63편 에피소드 63편 아 63편 만탄 타쿠에서 단장이 된 멤버는 아 이거 안하나 이거 안하나 이거 지니요 한 인데요? 지 지 어이 차이 엑쟁이 엑쟁이 엑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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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눌러도 안 돼? 아니 내가 제일 먼저 눌렀잖아요, 왜? 이거 좀 에라가 맞네. 저게 와주세요. 와, 왜 겁쟁이라 했지? 아부인가? 형이 겁쟁이라 그래요. 자, 갑시다. 언제요? 그거 샀어. 고기 굽고 했었잖아. 내가 그 사진도 있어요, 나. 저기 어디야? 스테이크 파스타. 넌 지인 밀치. 문제도 안 듣고 바로 다 물어가라, 내가. 자, 이때 여러분들이 만든 스테이크 파스타에 음식명은 무엇일까요? 팀별로 다. 팀별로 다. 팀별로 다. 정원에 갇힌 다람쥐. 아닌데요? 이거 아니고. 엑스피 프랜 엑스턴. 그래서 막 배우고, 막 미디엄 레어로 굽고 맞혀. 이렇게 막 타게 된다. 하나에 소금 넣어가지고. 미디엄 레어, 미디엄 레어. 저거 어떻게 다 맞춰. 다 맞추면 천재지. 지금 제작진들도 모를걸요? 제작진 아니깐 내겠지. 근데 내가 알기로는 형 팀이 맞추기 제일 쉽거든요. 아니, 우리 팀 뭘 만들었어? 뭐야 저게? 음식이야? 저거 맛있었어요. 여기 잘 만들었는데. 맛있었어요. 아니, 이름을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을 지었다고? 자, 하나만 맞춰서 정답을 보여 드릴게요. 와, 지금 이거 진짜. 설마 하는 건데. 네, 이거. 지민 태형. 오, 다. 구호주의 목사이 스테이크 파스타. 저 슈가 팀 할게요. 슈가 팀 맞출게요. 민슈가와 아이들. 진짜 미세. 아, 아니야? 나 힌트 줬다. 이거는 점수 놔주라. 민슈가의 음식들. 아니야. 아, 진짜? 제목이 민슈가냐? 아, 진짜? 제목이 민슈가냐? 아, 진짜? 제목이 민슈가냐? 아, 진짜? 제목이 민슈가냐? 우리 뭐예요? 우리 왜 그랬니? 아, 진짜 신기하게도 지었다. 형이 지었어 이거. 아, 그래?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잘 지었네. 자, 다음 영상 주세요.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 팀일 것 같긴 한데 에피 30 추억의 예능에서 네. 두 팀으로 나눠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라임 씨 보고. 팀의 이름은 무엇이야? 아니, 에피 30 뭔 팀? 나 진영이랑 했었나? 이거 있잖아, 이거. 김석진 팀 하나 있고 아, 하나 물어보겠다. 일단 김석진 팀 하나. 그리고 에피 30이면 석진 팀, 석진 팀. 에피 30이면 그 이름 안 지었을 것 같은데. 김석진. 김석이긴. 김석이긴. 두기자요. 두기자요? 김석진 팀 대 석진 팀. 전국 R&B. 전국 R&B 뭐가 특징이야? 전국 R&B가 뭐야? 공통점이 어딨어? 사람이라는 거 빼고. 김석진 팀 대 복구 팀. 김석진 팀 대 안경 팀. 네. 대박이다, 기영이 형. schneller 정리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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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왜 안경이야? 왜? 아, 다 안경을 써 있구나? 다 안경을 썼어. 와, 기영이 형 대박이다, 쟤. 뭐야? 자, 다음 문제. 얘가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이제 마지막 게임. 자, 이제 마지막 게임. 오프 100점. 아흐흔. . 아들을 낳으면 이 이름을 하겠다는 말은 음 알아요 어디 편에서요? 아들을 낳으면? 오성아 임티 편이 뭐지? 그.. 김키가 맛있어요 자 정답은 김태근 좋아한다 김짜장 뭐 이런 거 김태동생 김가루? 김수산무? 글태 형통한 형 김자반 진짜? 김자반이 비슷했다고? 김치 맛있어요 김밥 김밥 김치 빨리 눌러 얘들아 다음 사람 좀 하게 김치가 맛있어요 네? 김치가 맛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기억력이 대박이다 김태형씨 나중에 결혼하고 아들 낳으면 아들 이름은 김치가 맛있어요 그냥 흐릿하게 얘기하면 돼 올해 매년 개명 신청한 거 뜨거든? 거기에 네 아들 이름이 있겠다 김치가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 태형이가 제일 쉬워하네 달래라 방탄 그러니까 팀원을 본인이 뽑으시겠어요? 아니면 뽑으시겠어요? 뽑겠습니다 뭔 소리야? 제가 뽑을게요 멤버를 두 팀으로 나뉘하시는 거죠? 체육이니까 저 일단 정국이 그래 정국이 정국이 기본으로 갖고 들어가 아니야 정국이 승률 그렇게 좋지가 않아 얘들아 그래 정국이 생각보다 승률이 낮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정국이 뽑았는데 항상 우리 예상과 반대였다고 항상 김석진 팀이 이겼어 맞아 머리도 좀 필요한데 머리도 좀 필요한다 두뇌 필요하다 저 진영 내가 머리로 날 뽑아? 머리로 진영을 뽑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운으로 날 뽑았어 오케이 머리로 뽑은 게 아니라 운으로 뽑은 거야 인사수 저 4명 할게요 오 수로 가져간다 그냥 지민이로 갈게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랩라인이 자 이렇게 늙은 지민이 어? 저거 지민이로? 어? 우리를 지금 자 지금 보컬 라인으로 하셨네 와 아빠 자리 맞고 임마 자리 맞고 자 냉정하게 자 재협 씨 큰일 난대요 왜요? 야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이긴 적 없지 않아? 이건 무슨 조합이에요? 이렇게 한 번 해가지고 아니야 예능에서 이 조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니야 우리 몇 번 했었어 뭐요? 랩라운드 한 두 번 했었어 정답! 진다 힘이름부터 정합시다 힘이름 자 우리 우리의 김석진 우선권을 줘 오케이 아 왜 내 이름 갖고 그래 백구의 특집이기 때문에 생명의 백이다 숫자입니다 백 저희 팀 백김치가 맛있어요 라고 하겠습니다 백김치 백김치가 맛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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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할 때 너무 길어 이거 이거 해야 돼 백김치가 맛있어요 이미지 우리 그냥 백으로 하자 백으로 아 백석진 하자 백석진 아 김백 갈까 그냥 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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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백도 아니고 무슨 김백이야 김백 백진 할게요 우리 백진 백진이 더 편하지 않나 백진? 백진 백진 갈까요? 백진 갈게요 백진이 기분이 더 좋아 자 최종 결정 백진 하겠습니다 백진은 저희는 저 석진 아 석백 갈게요 알았지 형에 석백이 났잖아 그래도 형의 기운이 좀 형의 기운이 좀 들어가긴 해야 돼 퀴즈쇼 맞나 이거 우리 운동한 거 아이가 오케이 석백으로 가시죠 석백 백진 대 석백 우리 백진? 응 우리 백진 아 형의 기운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름 저작권료 내라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백진 백진 석백 얘들아 석백 걱정이야? 석백 그럼 우리도 이제 다 같이 모자 하나 둘 셋 하고 석백 가자 하나 둘 셋 석백 석백 한 번 더 또 넘어가겠습니다 Let's go 가자 Oh my god 이 place only them It's a f***ing a wiiiitch 야유회 때 오늘 저희가 구성했던 모든 게임들은 저번에 그 게임들을 약간씩 다 발전시켜가지고 네네 네 재밌네요 발전이 많이 되는데 야유회 때 아이고 아 좋고 또 하고 싶다 아 좋고 또 하고 싶다 네 벌써 야유회 찍은 중 중이야 한 번도 안 했네요, 굳이로? 누가, 누가 축구를 해? 그러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 자, 그래서 배드민턴부터 그 종류들은 다 배드민턴 어떻게 하냐? 이거 웃기긴 하다 이거 웃기긴 하네요 야, 예능 담당, 예능 담당 예능신 되고 싶으면 이거 하면 돼 제일 웃긴 것 같긴 해 그러면 뽑아가시죠 뽑아야 돼, 뽑아야 돼 형이 형 내 생각에 이거 먼저 푼다고 한 장 드세요 이게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라고 나같은 사람한테 이 배드민턴 라켓이 와도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어 형, 진짜 포크로는 이 장비를 탓하지 않아요? 봐봐, 라켓은 불리하다니까 봐봐 모든 복수는 여기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라켓 자, 와우 야, 우리 팀 어떻게 하냐? 내가 못한다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자, 한 명씩 보여주세요 자, 테니스 라켓 그리고 쥬미씨 뭐예요? 할 수 있어 이거야 자, 너랑 모른다 야, 호라인펜 전문 프라이팬 진영 배드민턴 라켓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거구나 이거 야, 이거 뭔가 밸런스가 적절하게 된 거 같기도 하고 야, 소리 야, 소리 네? 네? 한 판 선으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팀원 간에 약간 라켓 바꾸는 거 가능한가요? 아, 일단 버리는 카드로 일단 버리는 카드로 너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싸워줘 1대1로 하는 거죠 야, 버카부터 싸워 버카부터 싸워보자 버리는 카드 자, 내가 일단 버리는 카드니까 후라이팬이랑 냄비 뚜껑이랑 싸워보자 둘 다 깡깡깡깡깡 그래야지 근데 참깨로 내 브런칭 실력을 믿지 마라 나 진짜 아, 2대2요? 아, 2대2 아, 2대2 나랑 태영이랑 너랑 석진이 형이 어, 나랑 석진이 형이나 하면 돼 자, 준비되셨어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땡땡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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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주세요 예 예 아, 야, 왜 했다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야, 들어와 후라이팬 복병이다 자, 오케이, 서브 어이 어이 형, 형, 그렇게 들지 말고 형,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갈까요? 네 자, 형이 첫 번째 1라운드 준비됐어? 자, 이런 거 해줘야지, 그래도 어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해줘야지 형은 눈빛 싸움으로 대신할게 자, 갈까요? 앞에서 좀 빨리 빨리 움직여, 어이 자, 갑니다 좋아, 기합 한번 녹화하자 하나, 둘, 셋, 다음 백진 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백진! 자, 하나, 둘, 셋, 백진! 자, 백진! 야, 우리 석백이야, 석백 석백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석백! 석백! 자, 하나, 둘, 셋, 백진! 가자 자, 벗겨! 자, 벗겨! 따가! 어이 어이 오케이 아이씨! 자, 미, 미, 미야, 쳐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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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 자, 형, 형, 형! 오케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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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케이 오케이 예 다, 상당 후 아, 상당 후 상당 후 아, 니네, 니네 볼이라고 잖아, 깜짝이야 아니, 동기 아니, 형, 형, 형! 아니, لي, 야, 치길래 아, 치길래, 아, 치길래, 나 뭘 어떻게 줘? 왜 이렇게 해줘? 정확하게 달려와 이런 거 아 저거.. 장미야! 에이씨이 바르세요! There is.. 여기가 돼 앞에 힘드네 이렇게 올 줄 몰랐다 이렇게 올 줄 몰랐다 야 저거.. 야 정구아 머리 이용해 정구아 머리를 쓰란 말이야 정구아 자 갑니다 민수야 민수야 빨리! 너 지내척하지 말라고? 아니 너무 낮아 간다 호바 너 한번 해 아 나 서브 잘하는데? 형 근데 서브 이쪽 말고 여기서 이렇게 줘요 왜..왜 그렇게 줘야 되지? 원래 룰이 그렇게 해 동네 배너민턴에 무슨 룰을 따지고 있어 야 락켓부터 룰 아니야 거기까지 안 가 야 락켓부터 룰 잠깐만 야 룰이 어딨냐며 방금 룰이 어딨냐며 그래 룰이 어딨냐며 아니 서브 미스가 어딨어 임마 아니 편집해 아니 니가 방금 룰이 없다며 자 간다 갑니다 오케이 어 예 경쾌하네 형 오케이 오 예 오 예 아 맞아 아무리 룰이 없어도 그건 아니지 와 지금 힘든데 이거 자 제이형한테 죽이랬어 오 예 나 여기 아잇 아니 이거 뭐야 머리 이건 뭐야 들어와 난 허맹한테 말했대 야 이건 안되는데 어이 어이 배시 Snoop 오 오케이 민규 추가 오 와 잘해 조금 하네 오케이 교체 교체 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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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몇 점 몇 시에요? 내가 봤을 때 한 두 점 먹으면 너가 다시 돌아갈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건 희망이 없어 이쪽이 굉장히 불리한 게 우리는 지금 계속 쳤던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쪽은 처음입니다 네 굉장히 우리가 유리합니다 내가 봤을 때 갑니다 자 받으세요! 뭐야?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너 괜찮고 하자? 괜찮아 괜찮아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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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 좋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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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ổ' 코 아니 냄비 뚜껑은 선수를 하는데? 야 냄비 뚜껑을 텔스라 캣도 치는데 괜찮아? 정욱이 괜찮아? 뭐야? 아니 뭐야? 어떡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야 믿어! 어차피 끝난 게임 해야 돼 해야 돼 믿어 오 좋아 좋지 오케이 좋아 봐줘 봐줘 한 번 봐줘 그래 봐줘 어 봐줬다 얌 스포츠 아니 왜 두 번 텔스가 끝난 거지 승부의 생일 냉정해 야 나와 다음 세트 자 나가세요 오케이 세이제 채 나 이걸로 한번 먹어볼까? 아 채를 바꾼다고? 아니 나 이걸로 할게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 이제 바꿀 수 있어 이제 한 판 했으니까 바꿀 수 있어 뭐로 바꿀래? 내 걸로 안 바꿀 거 아니야 나 이걸로 한번 해볼게 어 뭐야 바꾸려고도 있어? 그래 바꿔 이겼잖아 바꿔라 그래 야 누가 이거 들래? 제가 들래? 오케이 자 준비했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내가 먼저 냄비 뚜껑을 하고 교체할 때 네가 나갈 거 같아 오케이 자 갑니까? 네 준비했습니까? 재미를 해 재밌게 이 정도는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야 잠시만 잠깐만 야 이거 이.. 형님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거 같아 어 오케이 내가 이거 스윙이 안 되네 오 야 멀리 간다 그래 그렇지 오 야 자 비등비등 해요 자 비등비등 해요 지금 쓰레기 학교는 냄비 뚜껑인데 비등비등 해요 재밌게 재밌게 오케이 고! 나이스 뭐 하냐고 인정합니다 졌어요 잠을 기사하고 쿨하게 인정해야 돼 우리 잠을 기사하고 쿨하게 인정해야 돼 자 시원하게 우리 지민이 형 서브 한번 가자 땅 소리로 딱 기소를 제압하라고 기소를 제압하란 말이야 조심하라고 오케이 야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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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니가 해라 어우 속할게 아프다 재밌게 해 오케이 니가 해라 다른거 소프할라요? 아니야 아니야 오이 아이 라이트다 아 아 윤기 형 무너지네요 무너지나요 웃기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자격이 없다라네 작은 구취 그걸 보여주겠어 오케이 좋아 가자 오 야 오 야 왜 얼굴로 안 만나 아니 왜 얼굴로 아니야 아니야 남준아 남준아 내가 들게 내가 들게 오 나 신혼당한 사람 느낌이야 내가 들게 이거 멤버 교체 되죠 내가 작은 구취의 위험을 보여줄게 어 저 탁구채? 도발이야 괜찮겠어? 오케이 탁구채 보여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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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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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게 도발 좋아 좋아 너네 바꾼 거 아니했어? 네? 안 바꿨어요 우리 아 바꿔 바꿔 갑니다 아 이거 아 몰라 야 너네 싸우니 아 이거 써 아 이거 써 또 쥐고 도발 너 뭐한 거야? 너 뭐한 거야? 야 너가 앞으로 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야 근데 뭐 타격감이 없냐 이거? 어 뭐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너 아까 후라이팬으로 할 때 더 잘한 거 같아 아니아니아니아니 기다려 봐 봐 이거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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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화지 오 오 머리 쓴다 이제? 뭐하냐? 뭐했는데? 뭐하냐 지금 이거 자 이제 앞에서 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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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남준아 뭐해? 오케이 뒤엔 공이 안 오는데? 야 나도 한 번만 치자 암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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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 자 재웅 자 자 가볼까요? 마지막 게임 자 오케이 자 저쪽 이겼으니까 저쪽 서브 타격감 괜찮지? 어 괜찮은데? 좋은데? 펄 야 치긴 치네 야 치긴 치네 야 이거 피고 아니야 야 야 홈아 야 팀 추는 애는 다르네 리액션 리액션이 다르다 진짜 총 맞은 줄 알았어 아 지금 으악 1대형 1대형 아 와 야 난 더 나아해 너 안 되겠다 몇 대 몇 시에요? 1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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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희야? 여보아 너 배정수 좀 쳤냐? 아 쳤지 할게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미안해 나 나 왜 이렇게 잘하냐? 야 야 냄비 뚜껑과 호라이펜 되게 내가 알았을 때 너 약간 라면뚜껑에 재능이 있어 장난 아니지 우리 바꿀게요 자 뭐 어떻게 할까? 나 이거 줘 내가 확인.. 내가 이걸로 할게 나 나 아 진짜 너무 웃겨 뭐 하는 거야? 우리 서브야? 오케이 아 이건 아니다 진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아 이거 심했다 방금 서브 있스 서브 있스 서브 있스 아 나 야 이거는 야 남지아 너 안될 것 같은데 서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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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가? 나 야, 너라며. 영혼에서 넣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조치가 너무 사기야, 저거. 형, 네가 앞에서 할래? 나. 나. 야, 이거 냄비 뚜껑에 씁니다, 야. 냄비 뚫으면 더 잘해. 오케이. 오케이. 넘겨. 오케이. 넘겨, 넘겨. 냅둬. 그렇지. 정국아, 자꾸 치는 척하지 말라고. 아, 진짜. 아니, 몸이 그래, 내 몸이. 미안하다. 자꾸 치는 척해. 튼킬, 튼킬. 밑에 자막 깔아주세요. 그, 그, 막, 혈투만. 정국아, 좀 더 앞으로 가. 그렇지.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와, 기가 막히게 들어갔다, 이거는.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갔는데. 들어갔어, 이거, 들어갔어. 그러면 실드를 못 치겠어요. 왜 아웃이야, 들어갔지? 아웃이 아웃. 수고하셨습니다. 자, 끝났어. 자, 잘했다. 잘했다. 족구에서 판가름을 내자. 어, 사람은 족구지. 그렇지, 족구를 보여주마.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레츠고! 레츠고! 예스다! Who's that? Let's see, come on. 3, 4는 넘어간 거 아니야? 아니, 3, 4 해도 되지. 3, 4 해도 돼,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 3, 4만이 별 의미가 있진 않아. 내가 다 해, 다니러 가. 3, 4? 그래, 해봐. 그냥 해보고 내가 봤을 때 나가라, 그래. 그래, 해봐. 갑시다. 아, 탐사가 더 불리하지. 나가. 자가 더 불리하지,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아니야. 자, 오케이, 족구 갑시다. 레츠기릿. 옛날 그 족구 실력 아니에요, 제가. 왜요? 다른 뭐 연습했어요? 네? 족구 좀 했어요, 재우 씨? 우리 셋 중에서, 우리 셋 중에서 그래도 하긴 뭐 의미 없다. 자, 성공! 누가 꼬요?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주세요. 자, 이거 뭐 뒤에서 해야죠. 남준아, 서브. 갈게요. 자, 합시다. 시작!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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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재우! 야, 아무리 아웃이 없어도 이건 아니지. 야, 첫 판부터 예능하지 마. 야, 이게 왜 이리로 가잖아. 아, 재우, 첫 판부터 예능하지 마. 나 너한테 좋은데? 첫 판부터 예능하지 마. 옛날에 우리가 아니야. 자, 누가 찰지 얘기하세요. 아우, 형 웬만하면 헤딩으로 하지 마세요. 아, 저게 컨트롤이 잘 안 되네. 야, 윤기야 너 진짜 잘한다. 이게 지금 변화고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무중력볼이 그래요, 무중력볼이. 우리 다 다리가 닿지를 못해. 자, 침착하게 하자. 우리 돌려도 되니까 볼. 오케이. 아, 서브이 잘했어. 오케이, 쟤, 쟤, 쟤. 아, ustedes. 오케이, 쟤, 쟤. 형 웬만하면. That's it? There's the camera. Oh, there's the camera. 야, 이게 말로만 듣게 양보의 비덕이냐? 저기 오늘 몸 개개, 장난 아니네. 우리 영웅을 갈. 잠깐만, 우리 예능 그림은 다 나온 것 같아. 이제 진지하게 간다. 자, 이제 공 주세요. 자, 진지하게 간다. 야, 탱탱법 괜찮아? 어. 탱탱법 괜찮아? 탱탱법? 탱탱법? 이게 공이 힘이 없으니까 바꾸자. 공 바꾸게요, 바꾸게요 야, 그렇게 큰 재미있는 그림인데 안 나왔어 좀 더 재밌었어요, 방금 자, 이거는 딱딱하니까 아니, 뭐 이걸로 바꿔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제대로 자, 이거 무게가 있어요 준비됐어? 자, 안 받는다 했다 카메라 슈가! 야, 스파이 아니냐, 너? 형, 소리만 큰 거 뭐해요, 형 내가, 내가, 내가 뒷을게 잠시만요, 우리 앞으로 가자, 우리가 이, 그, 이 앞, 이 투 원 전술을 받는 것 같아 그니까 카메라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옆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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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봐둬, 그냥 봐둬 그렇지, 그렇지 자, 이거 못 봐야 돼, 못 봐야 돼 오케이 봤어? 봐둬볼 메타 The camera, the camera out 아, 이거, 내가 복사뼈로 입만 알려가지고 아, 저걸 이렇게 날리는 사람이 있어? 있지, 높이 제한은 없잖아 The camera 형, 대포 쏜이야? 대포 쏜이야, 정국이까? 정국, 좋았어 흥웅이 우리한테 왔어 좋아, 흐름이야 흐름이야 아, 우리한테 왔어 이거는 이 정도면 승기를 잡은 거지,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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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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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슛을 하지 말라고요 형 혹시 야구인가요? 아니야 여기는 아 스파이! 스파이! 야 홈런을 때려 여기서 오늘 엑스맨 있어요? 없죠 엑스맨 가면! 자 오케이! 내가 죄야 아니야 오케이! 제이형룩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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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형 저 형 잘 것 같고 오케이 이러고 앉아 자 오케이! 제이형 오케이 몸 풀렸어 체인지해 아 끝났어? 아 이제 몸 풀렸다 이제 진짜 풀렸다 아 진짜 여기 개그맨 팀이야 뭐야 너무 웃기잖아 다 긴장해라 긴장해라 진짜 다 풀렸다 뭐 야 이제 죽었다 이제 아 눈물 나 브라질리언 킥 다 죽었다 이제 자 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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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제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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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받어 제이형! 오케이! 내가 할게 아 형 고추해! 아 뭐야 그만하라고 그만 웃기라고 힘들다고 형 제가 뒤에 있을게요 제가 뒤로 갈게요 자 제가 뒤로 갈게요 갈게요 자 뒤로 갈게요 오케이 자 받아 두고 받아 일부러 그러자 얘 아 일부러 그러자 얘 아니 아니야 이거 진정해 하고 있는 거야 자 2대0 바로 해 바로 해 오케이 남준 오케이 오케이 남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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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오케인데 어떻게 하지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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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3점 좋은 시작하는 거야 맞아 맞아 3전부터지 원래 승부는 3전부터지 아 우리 3명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니? 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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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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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오케 아 오케오케 아 오케오케 아 오케오케 아 오케오케 아 오케오케 아니 가슴들아 밀어라는데 왜 이리 가 저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웃기잖아 너무 웃기잖아 일부러 웃기려고 작작업 하는 거잖아 아 나 부끄러운데? 아 미치겠는데 진짜 자 이제 승부는 4점부터라고 했어 일부러 일부러 아 이제 오케이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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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넘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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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우리 진짜 드럽게 못한다 어떡하지? 점수 올리고 있잖아 아 너무 좋다 이거 자 제가 써볼게요 제가 써볼게요 남진이 여기 뛰어가는 거 자 불꽃 서브로 이긴다 혜니 가자 나 승부처가 4점이라 했지 간다 오케이 지민아 지민아 오케이 좋다 넘길게 너? 둘 둘 둘 둘 둘 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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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만큼 낫더라고 나라도 잡기 뒤에서 쏠 쏠 쏠 쏠 아니 누가 이게 4대 3 분리하다니까 우리 하여튼 5점 주구 시작해야 돼 그러면 한 명 뺄까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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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냐 야 나 여덟 번 중에 공 한 번만 졌어 괜찮아 아냐 의미 없어 얘들아 형 있으나 마나야? 자 오케이 오케이 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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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자 융기열 자 채용 융기열 융기열 야 너 반대발로 차냐 여긴 될 수 없는 팀이야 아 좋은 승부였다 아 진짜 서점하다 이겼습니다 여기서 1대1 그림이 사실 나왔어야 했는데 이미 팀 선정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석백 팀의 승리로 남은 느낌 다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좋아 자 그러면 배드민턴도 석백 아니 조쿤도 배드민턴 석백 자 다음 게임으로 가시죠 다음 게임 다음 게임으로 갑시다 달려라 고우 와 좋고 진짜 드럽게 못한다 우리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하나였던 철가방 게임 자 보이세요? 보이죠? 재킹 치아 추가 어 보이지? 열어놔 그냥 해놓는다 제룹 간다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위험 아 위에 테이크 더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석배 석배 형 폭탄 조심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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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공자 아아 형 지켜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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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ák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